넌 내 밥이야 이 채..우와 이거 제법인데? 와 이 새끼..이 새끼봐라? 와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이 새끼! 아 이 새끼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잠깐만 기다려봐 와 얘 잠깐만 공격 패턴을 예측할 수가 없네 끝났어 새끼야 꺼져 어 뭐있다 어 여기 못가나보다 저 위로 올라가야되나? 여긴가봐 여긴가..여긴가? 가까운데부터 가보자 어 저기..저 길을 잃어서 그런데요 저기요 아저씨들 저 길을 잃.. 아 이 아저씨들 거참 애들 성질하고는 그 cara 뭐 또있어? 아 개코네 너 빨리 끝내자 로아 가시고 너도 안녕 고우 여긴가? 아 계속 오네 빠르게 워어어우 워어어우 헐크야? 뭐야 발차기 힘이 엄청 실려있어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씨 큰일날뻔했네 흠 하나 둘 셋 넷 네명? 일단 얘네 얘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보자 이게 암살이 되는 것 같거든 아까 보니까 근데 지금 창이 없어 어? 뭐야 암살이 안되네 왜 날 둘러싸지마 날 둘러싸지마 난 폐색공포증 있어 저거 아야 체력부터 좀.. 채우고 이 새끼야 피해 피하여 피해야돼 피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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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강한 공격! 방패 치기! 맞고 강한 공격 맞고 야 이거 쌍카리였구나 방패! 쌍카리인 줄 몰랐어 쌍카리는 죽이기가 좀 와 이 새끼 피하는거야 와 이 새끼 아주 몹쓸새끼구만 이거 새로고침? 됐지? 끊길때는 그렇게 한번씩 말씀해주세요 이게 아무래도 캡쳐를 하는거다 보니까 몇분마다 이렇게 한번씩 해줘야돼 쟤 뭐지? 쟤 내가 여기있는거 알아서 지금 혼자 저리로 가는건가? 오신분들 추천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한번씩만 해주세요 수도교 및 어? 여자 목소리다 쟤가 부디칸가 개구만 궁수거점 올라가는 길이 야 시체봐라 이거 좀 밀어야되는거 같은데 오우 미는게 아니구나 거침없어 그냥 아냐아냐 그거 아냐 그거 아냐 창 한발 한발로 뭐하라고 조용히 처리가 되나? 에라 이씨 에라 이씨 아야 아야 체력이 좀 없긴한데 이 옆에는 어딨는거야 지금 이 부디카 어 나 아니구나 난줄 알았어 뭐야 우리 애들 왜 저렇게 속수무책이지? 발리스타 탑을 확보하십쇼 잠깐만 창 두발 아야 피해 아 저거 터지면서 죽었어야 되는데 가라아 그렇지 구르고 오우 오우 이걸 피해? 그걸 피하면 상당히 서운한데? 아야 자 안녕 야 왜 이렇게 잘 피해 애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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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잘 피해 쟤 죽어라 아야 아야 아니 왜 처용이 안돼 하나 확보했고 하나 더 저거 어떻게 가 여기 여기로 올라가서 가야되나? 아니 저걸 어떻게 간담 이건가? 이거 아닌데 우리 애들 우리 애들 체력이 깎이고 저거 어떻게 가 그래 알아요 저도 이걸 가야된디 애가 여기로 못가 뭐야 더 발리스타 알 킬링 유얼 맨 그래 알아 나도 지금 우리 애들 다 죽고 있는거 안다고 오우 너 어떻게 할거에요 지금 저기 가는법이 없는데 첫 발리스타 뒤에 하.. 사다리? 첫 발리스타 뒤에 사다리 어딨소 사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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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소 우리 애들 다 죽는다 아 뒷편 뒷편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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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편 정면 어디 어디 아 여기 아 여기네 야 고맙사 이 새끼들아 우리들 다 죽어 이 새끼 이 새끼부터 죽여야돼 그만 안둬 이 새끼야? 시새끼들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리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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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 꺼져 이 새끼야 넣어서 한번 더 먹어 우어어차 애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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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잘했지 애들아 근데 애들이 피가 없다 어 누가 이렇게 명중유리 후져 누가 이렇게 명중유리 후져 누구야 훈련 누가 시키는거야 저쪽 애들 저 폭스 한번 쓰고 오 집중력을 모아야 된다고 아이고 야 얘가 제일 불쌍하다 지금까지 지금 내가 죽이내주는 중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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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좁으니까 뭐 할 수가 없네 다시 피로 야 이 여자 어딨냐 부디카 부디카 어휴 야 진짜 못생겼는데 야 거기다가 여자가 아닌데 부디카 부디카 컴보 앤어 헤비어택 여자가 아닌데 없는데 없는데 어휴 이 여자 봐라 왜이러 이거 아휴 아휴 왜이러 왠 아빠가 훈련을 잘 시켰나본데 탁 하아 아휴 아휴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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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하아 나 백부장이야 너같은 여자도 아닌 남자한테 줄 수 없지 따당 따아 포커스 넌 뒤졌어 으하하하하하 쫄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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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지 싸움이라면서 와 이런 야귀한 년 넌 뒤졌어 아우씨 죽어 그냥 까자 체력부터 쫌 채우고 아야 아야 아 쟤부터 처리하겠는데 애연아 너무 싫어 오우 제법 너팔 내가 가져감 야 여자 어딨어 이놈이 엮였네 이거 야 저 쿨한 저 쿨한 기집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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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됐어 저거 아무튼 으흐 가자아 자! 언덕으로 대형을 이끄십쇼 대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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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여긴 내 자리야 뭐야 저기 무 무 무 무 전지 전지 1 2 1 2 방패 드럭 1 2 다시 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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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패 드럭 창드럭 파이어 허접한 놈들 창드럭 아 뭐예 방패 창드럭 창드럭 창못드럭 그럼 돌진해 이대로 간다 이대로 간다 이대로 간다 진영 딱 좋아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저 있다 누구 황패 쟤 뭐야 쟤 혼자 뭐야 쟤 뭐야 쟤 모았네야 혼자 왜이래 이거 애들 왜이래 황패들 이거 한명도 내가 맞출 수 없다 뭐야 여기 흩어지면 안될거 같은데 안개가 안개 아니야 이거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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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위치해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어디야 잠깐만 나 구르면서 봐야돼서 잠깐만 여기네 갔다올게 너 거기서 조금만 버텨 조금만 내가 뒤치게 할테니까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무덤인가 뭔씨 얘네는 뭐 이런데서 살아 자 지들도 길을 까먹는거 아니야 이거 오스발드를 생포하십시오 아군 병사가 지나갈 수 있도록 공수들을 처치하십시오 안녕 안녕 터져라 돌격 애들아 돌격 애들아 돌격 아야야 아야야 맞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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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요 맞고 들어와 들어와 맞고 항패 항패 아야 와 이건 좀 잔인한데 문을 부수십시오 오스와이드가 여기 있겠구만 하나 하나 둘 셋 역시 한번에 안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딨어 오스와이드 야 잠깐만 기다려 빠이 새끼들아 퍽 빨리 시작해 으으면 으읍 빠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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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억 막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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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한번더 한번더 그렇지 피로좀 바꾸자 뽕 뽕 다시한번 뽕 다시 포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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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 포커스 써 포커스 죽어라 아 아무것도 못하고 집중력 끝났네 오케이 오케이 나보고 서둘러달래 기다려봐 가만히 있어봐 천천히 죽여줄게 이게 너 차례야 잘가라 얘넨 뭐하니? 못잡아 얘네? 오 뭐야 얘 뭐야 뭐야 얘네 뭐야 잠깐만 뭐야 야